혜라 님께서는 내 안의 여의주가 약자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때는 약자 마음 느껴라 약자가 되라고 하시고 또 어떤 때는 저 사람이 약자 때문에 버림받은 거다 약자는 사랑 못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좀 헷갈리고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약자 마음에 대해서 정리 한번 부탁드립니다. 약자 마음을 느껴라 인정해라 그 얘기는 뭐냐면 약자 마음을 자기가 느끼면서 그 상태에 있다고 생각할 때는 벗어난 거예요. 근데 약자 마음 때문에 저렇게 된다 하는 말은 뭐냐면 약자 마음을 안 느낄 때 내가 그걸 버렸어 그래서 약자가 아니야 이럴 때는 약자예요. 마음의 약자 강자는 현대인이 생각하는 약자 강자랑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런 거야 현대인의 강자는 뭐냐면 확신이 들어 난 될 거야 화이팅 막 이렇게 자신감이 있어 그러면 이건 강자 마음 안 될까 봐 어떡하지 두렵고 힘이 없고 자신감이 없고 이러면 약자 마음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말하는 약자 강자 마음은 결과를 보고 얘기하는 거야 마음 세상에서는. 강자는 뭐냐면 내 뜻대로 되게 하는 마음 약자는 내 뜻대로 안 되게 하는 마음 근데 느낌으로 느낄 때는 내 뜻대로 될 때는 두려움을 느낄 때 잘못될까 봐 두렵고 수치당할까 봐 두려움을 계속 느끼면서 어떤 일이나 행동을 하고 사람을 만날 때는 자기 뜻대로 돼 결과가 나중에는. 근데 너무나 확신을 갖고 애를 쓰면서 반드시 되게 하리라 화이팅 이 상태로 하면 자기가 애국안했기 때는 강자 마음이라 될 것 같아 막 진짜 될 것 같아 근데 결과는 나중에서 안 될 확률이 진짜 높죠. 그 차이가 있는 거야 약자 마음일 때 어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두려움을 느낄 때 무의식에서 여러분 이런 경험 없어요? 진짜 이것만큼은 돼야 되는데 너무 안 될 것 같아 나는 아무 힘이 없어 너무 약자야 큰일 났어 어떡해 어떡해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종교도 안 믿는 사람이 제발 누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올라와요. 그건 머리로 절이나 뭐 교회 가서 도와주십시오 뭐 이렇게 의식적으로 하는 거랑 또 다른 거야 잠재의식에 알 수 없는 막 간절함이 올라와. 너무 두려울 때 어떤 살인범이 날 쫓아와 산속에서 너무 무서워 그러면 여름은 어때요? 제발 살려주소 하고 막 도망가잖아. 이런 간절함이 올라와요 자기도 모르게 에너지가 그런 거지 소리가 그런 게 아니라 안 될까 봐 너무 두렵고 근데 꼭 돼야 되는데 제발 누가 좀 도와주세요 나 아파요. 이 간절함이 올라오게 돼 있거든. 이 간절함은 머리의 간절함이 아니야 제발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날 구해주세요. 절대절명의 위기는 뭐예요? 되게 아픈 현실이 오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걸 인식할 때 그럼 제발 어떤 절대잖아 누군가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이 후걸 나오게 돼 있어요. 이때 이 마음은 강자 마음인 거야 마음 세상에서 내 뜻대로 되는 현실을 만드니까 이래서 강자인 거예요. 근데 애고가 생각하는 강자 마음 난 확신 있고 화이팅하고 잘 될 것 같고 근데 결과는 내 뜻대로 안 나와요. 똥보로 차요. 그거 왜 그럴까? 자기가 신이야. 교만해 아무한테도 제발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은 없어 난 무조건 잘 될 거라 그냥 정신 승리하는 거죠. 그리고 열등이가 할 수 없다는 마음에 싹 다 버리고 집착하는 거야 난 꼭 할 거야 이렇게 애쓰는 집착 이런 상태일 때 우리는 강자처럼 느끼지만 실질은 그건 약자 마음이에요. 결과는 그래서 내 뜻과 다르게 나오죠. 참 이게 마음 공부 용어는요 딱 규정해 놓고 애고가 생각하듯이 요건 요렇게만 쓴다. 이게 잘 안 돼. 왜냐면 약자 마음 자체가 하는 행동이 엄청 많아요. 약자가 올라왔을 때 여러분이 그냥 나는 약자입니다 이러고 있지 않아요. 첫째 약자는 피해자가 올라와서 가만 안 둘 거야 막 이러면서 미움 쓰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막 절망하는 사람이 있어. 세 번째는 서러워서 우는 사람. 네 번째는 두렵다고 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참고 도망가는 사람. 고집부린 사람. 뭐 별별 행태가 다 나오죠. 그래서 약자 마음을 표현할 때 그 하는 행태가 다 다르니까. 그리고 약자 마음을 느끼는 정도도 사람마다 달라요. 얼마나 약자 마음을 느끼는가에 따라 딱 잘라서 약자인지 강자인지도 알 수가 없어. 얼마나 간절하게 내가 할 수 없다고 기도하는지가 알 수가 없는 거야. 결과를 보고 나서야 약자 마음을 제대로 느꼈는지 안 느꼈는지도 알 수 있는 거죠. 강자 마음을 제대로 느꼈는지 안 느꼈는지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가 참 이 언어라는 게 한계가 너무 커요. 마음은 언어 너머에 있는 거지. 깨달음은 언어 너머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심전심으로 이렇게 부딪혀서 전할 수밖에 없어서 할 수 없이 수행터를 만든 거예요. 사실은 강의만 해서 공부시키고 깨닫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야. 할 수 없이 수행터를 만들고 수행터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수행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다가 그거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역부족이라 아예 체류시키면서 제자가 늘 함께 있으면서 올라온 마음을 그때그때 알려주고 그때그때 날마다 청산하고 날마다 마음보게 하고 그래도 순식간에 내 마음을 훅 버리는 게 애구거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렇게 약자 강자 마음은 애구가 느끼는 느낌의 약자 강자 마음과 실제 내가 약자 강자 마음을 쓰는 거는 조금 달라요. Therefore, we can redire grown bye. Leo dreaming with petun paljon 아예 체류시킹 그래서 아예 체류시킹 우리 우리 우리는 notr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